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마포 칼포 질뽑기는 산번시대 마포 칼포 질뽑기는 산번시대 마포 칼포 질뽑기는 산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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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석세배를 짜게 할까 석세배를 짜게 할까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푸름새를 짤까 푸름새를 짤까 푸름새를 짤까 푸름새를 짤까 삼합사로 시를 뽑아 석세배를 짜게 할까 삼합사로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석세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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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게 할까 백월 시력을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포름새를 짤까 백월 시력을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포름새를 짤까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그렇게 삼합사로 시를 뽑아 석세배를 짤까 석세배를 짜게 할까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포름새를 짤까 백월 시력을 뽑아내요 포름새를 짤까 포름새를 짤까 포름새를 짤까 포름새를 짤까 포름새를 짤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에요 또 뭐 미심쩍은 데 있으면 물어들 보셔 어디가 잘 안되시남 중중머리 3번 중중머리 3번 아 저 인물 거기 3번 예 그러면 거기 한번 다시 오십시다 인물레를 어서 자사 시작 인물레를 어서 자사 인물레를 어서 자사 인물레를 어서 자사 인물레를 어서 자사 이번교회 잘됐어 배를 짜서 알뜰한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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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서 알뜰한 우리님 도포를 짓세 빨리 우리님 도포를 짓세 도포를 짓세 도포를 짓세 그래서 우리님 도포를 짓세 우리님 도포를 짓세 불레야 윙윙 돌아하라 하라 물레이자 윙윙 돌아라 거리렁 웽 거리렁 웽 웽 웽 웽 웽 거리렁 슬슬 돌아라 거리렁 슬슬 돌아라 돌아라 거리렁 슬슬 돌아라 거리렁 슬슬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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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한 번 더 할까? 이 물레를 어서 자사 이 물레를 어서 자사 이 물레를 어서 자사 이 물레를 어서 자사 배를 짜서 알뜰한 배를 짜서 배를 짜서 배를 짜서 알뜰한 우리 도포를 짓세 우리 도포를 짓세 도포를 짓세 물레야 윙윙 돌아라 물레야 윙윙 돌아라 오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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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웽 웽을 너무 늦게 붙이면 그 다음에 웽을 할 때 못하잖아 오리롱 웽 웽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끝에 한 한 박쯤은 쉬어줘야지 그래야 또 거지 이응을 미리 붙여서 하고 끝에 한 박질로 쉬어주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오리롱 웽 웽 이렇게 해보면 되었어 어? 소리를 머리가 있고 끝이 있어야지 응? 꼬리가 오리롱 웽 웽 웽 웽 웽 웽 과제 시작 꼬리롱 웽 웽 웽 웽 웽 뭔 소리야 아 웽 웽 웽 웽 웽 웽 웽 웽 웽 그 처음에는 잘했었어 여기를 처음에 너무 잘하시길래 어려운 박자인데 여기를 그 말보침을 잘해갖고 오셨네 했는데 자꾸 오다 본 게 나중엔 틀려부네 자꾸 오면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면 틀려부러 처음에 잘해갖고 왔거든요 잘해갖고 와서 엄마 여기 잘했네 해갖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디 자꾸 오다 본 게 틀려부네 그러지 말고 자꾸 오면 더 잘하도록 하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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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